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벚꽃잎을 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 벚꽃잎은 나뭇가지가 흔들려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바람이 떨어뜨리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르치는 것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떨어지는 것은 나뭇가지에 달린 벚꽃잎이 아니고 바람에 흔들리는 네 머리털뿐이다 예? 라스트 탈모라이 내 이름은 김탈모 나는 어렸을 적부터 극심한 탈모에 시달렸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 그렇기에 풍성충으로 극에 달한 스승님 밑에서 피나는 발모 수련을 하고 있다 오늘도 자연이 주는 천연의 폭포수 두피 마사지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평소에 자주 들리던 벚꽃나무 앞이잖아 방금까지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스승 누구냐 또 이상은 못하겠어 그만하고 싶어 이 녀석 아예 전의를 상실했군 도대체 어떻게 이곳에 들어온 거야 저기요 이곳은 일반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여보세요 저기요 아예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이건 살기 누구냐 빡빡빡이 녀석 죽어라 요시 오이 오이 잠깐 그 사람은 이미 비겁하긴 저 미친 녀석을 계속 솔직히 놔둘 순 없어 간다 아니 뒤에도 해치웠다 어 잠깐 머리 위에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은 뭐지 이건 마사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머리가 자랄 수 어 잠깐 머리 스타일을 보니 방금 죽인 녀석의 것인가 이제야 알겠어 다들 뭐에 홀린 듯 서로를 죽이는 이유를 아 맞다 스승님 스승님을 찾아야 해 지금쯤이면 위에서 명상을 하고 계실 텐데 스승님 스승님 어디 계세요 스승님 스승님 이 녀석 어딜 넌 여길 못 지나간다 스승님 거기 계십니까 에잇 미친 도대체 얼마나 더 있는 거야 죽여도 죽여도 끝이 없군 스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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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님이 없다 설마 이 녀석들에게 이렇게 봐봐 염색한 머리털도 가질 수 있다고 평소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지 평소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었지 나는 아니 이건 탈모인들에게 기피 대상 1순위인 캡 모자잖아 안돼 두피가 숨쉬지 않으면 털이 죽어버린다 빨리 다른 모발을 찾아야 해 이건 털이 아니잖아 이 녀석들 자신들의 빛나는 빡빡 머리가 꽤나 부끄러운 모양이군 이런 거나 머리에 올려놓고 다니다니 쯧쯧쯧 어 이것은 꽤 묵직하군 마음에 들어 하하하하하하 그렇다 그는 새로운 머리털을 찾기 위한 사륙을 서슴치 않게 되었다 하염없이 머리털에 대한 갈증만 심해질 뿐 더 이상의 죄책감은 없었다 그는 중독된 것이다 기어코 일을 저질렀구나 달모야 스승님 저는 이제 그 이름을 버렸습니다 이제 김풍성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이제 스승님을 죽이고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을 이어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하고 윤기나는 머리털도 전리품으로 가져가죠 넌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다 이 녀석아 이대로 둔다면 무고한 사람들이 위험해지겠어 더 이상 내버려 둘 순 없겠구나 내가 거두어드린 짐승 내가 책임져야겠지 하하하하 늘 거빠진 노인네 같으니라고 각오하시죠 석시딩 유 마스터 이하아 이하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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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